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 청년회의소가 창립 제49주년을 맞아 어르신 효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갈비탕 등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각동 주민센터를 통해 비대면으로 선물을 전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효도 행사는 올해 10회째를 맞았으며 이들은 앞서 지역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사회에서 청년회의소의 역할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